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동반자 동반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한국어는 동반자입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 제니스도 동반자이기 때문에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동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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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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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짝 짝 짝 짝 파트너 파트너 동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